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아 그럼 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다 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.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. 사탕 같은 거 줘도 안 먹어. 네? 나한테는 니가 제일 달콤하니까. 나 주십시오. 와 오른쪽은 진짜 미치겠습니다. 나 주십시오. 가위에 눌린 것 같습니다. 손끝부터 움직여야 합니다. 이건 꿈입니다. 와 꿈이 아닙니다. 문을 열어야 합니다. 어레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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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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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 슛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.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. 이쁜 사랑하십시오. 주원입니다. 우와 이게 다 뭐야. 그나저나 유나는 최선배 만나기로 해놓고서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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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. 이거 추워 추워. 오빠 이제 11월이고 한 달만 있으면 한 살 더 먹어. 나 부르면 되게 늙겠다 그치. 아니. 난 나 늙잖아. 아니야. 나 늙어진다는 거잖아. 아니 아니. 늙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아니. 나 늙었잖아. 나 늙어서 그런 거잖아. 아니라고. 나 늙어서 그런 거잖아. 아니.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. 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같아. 나 이거 해야지. 이게. 이 똥마창이야. 아유 진짜 그냥. 야 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같아. 이렇게 해야지. 그만 좀 해. 제발. 근데 뭔지. 오빠. 오빠 최선배는 도대체 요즘 뭐 하길래 이런 연구실로 오래? 야 너 잘 몰라? 최선배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학 박사 됐잖아. 아 진짜? 민기야. 참나. 어 최선배. 어. 최선배. 아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? 어. 최선배. 물리학 박사. 어. 어. 최선배. 엄청 똑똑하겠네요. 아이 뭐. 네. 그렇지 뭐. 아.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물어봐. 어. 진짜?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F는 뭐의 약자예요? 아 난 물리학 전공이라서 그런 거 잘 몰라. 아 몰라. 뭘 몰라. 아 선배 그럼 뭐 1 더하기 1도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? 1 더하기 1? 아 그건 쉽지. 가만있어봐. 1 더하기 1이니까. 루트 2를 곱해서 1로 나눈 다음에 탄젠트는 필요해서 명왕 수 토 G 코사인 A. 오. 그러니까. 1 더하기 1은. 귀요미. 뭔데요? 귀요미. 아. 잠깐만요. 선배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? 1 더하기 1은. 귀요미. 이 남자 패기 벗어. 어? 이 많은 사람 안 진피해요? 예? 이게 뭐야? 아 몰라. 아 좀 둘러보자. 선배 연구실 좀 볼게요. 어 그래 유나야 둘러봐. 신기하다. 야. 아 유나야. 네? 위험해. 오. 아 엄마. 괜찮아요? 선배. 아. 괜찮아요 선배. 아 선배 근데 저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? 아 놀라지마. 예? 사실은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어. 우와. 깜놀깜놀. 심장이 쿵쾅쿵쾅쿵쾅. 엄청 신기하니까 우린 집에 가볼게요 선배. 아 잠깐만. 미쳤나봐. 내가 역시 안 믿을 줄 알았어. 자.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과거든 미래든 어디든 이동할 수가 있어. 나도 안 들어서. 진짜.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걸 보여주겠어. 자. 이 버튼을 눌러봐. 자. 여자가 여기 있군. 예. 자. 하나. 둘. 셋. 끝. 어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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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다녀왔어. 아직 안 눌렀어요. 으아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. 으아아. 아 안 눌렀어? 아유 좀. 눌러줘요. 하하하하